안녕하세요. 저는 5050라는 갤러리에서 디자이너 겸 시각적인 부분의 전체적인 총괄을 맡고 있는 문현철이라고 하고요. 저희 갤러리는 일단은 13년 9월에 오픈을 해서 이제 한 2년 정도 전시를 진행을 했고 저희 공간 자체가 전시뿐만 아니라 어떤 행사라던가 스토어를 가지고 있어서 작가님들의 작품을 이용한 상품들 그 외에 많은 총의 작품들을 같이 판매하고 전시도 하고 그런 공간이 있고요. 안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국내외 작가들 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5050 갤러리였습니다. 한 2년 정도의 모델이